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디제이 신동희입니다! 오늘 딱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설레고 연애하고 싶고 소풍 가고 싶었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날씨가, 날씨가 정말 끝내줬죠? 토요일엔 한여름 같은 폭우도 내린다고 하고요 그 뒤엔 꽃샘추위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오늘 하늘 봐서는 상상이 안되던데요 다행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아끼지 마시고요 좋은 날씨, 맑은 하늘, 봄, 공기 물쓰듯 낭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심심타파 첫 곡도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네요 K-Willy 부릅니다 Love Blossom